갑자기 언니가 나오시오 아니 왜 이래? 나 아직 다 냈어 문치가 을 쌓았다 빨리 온눈아 나오시오 넌 손질 머리가 문제야 어? 뭐합니? 아, 깜짝이야 괜찮으십니까? 괜찮지, 그럼 다행입니다 저 어제는 내가 취했어서 기억이 안 나는데 별일 없었지? 별일 없었습니다 그렇지? 별일은 무슨 아, 아, 그 대면장님께서 30분 뒤에 별채에서 보자고 하셨습니다 시간 맞춰서 가시면 됩니다 대면장이 날? 왜? 모르겠습니다 그럼